네 우리가 영화롭다면 문자로 3131님이요 영화 엑시트의 명대사를 영화롭게 사용하셨다고 보내주셨습니다. 엑시트는요 조정석, 임유나 배우가 출연을 했던 작품이죠. 건물에 갇힌 사람들이 유독 가스를 피해 탈출하는 재난영화입니다. 와 이 영화 어땠어요? 아 너무너무 재밌었죠. 너무 재밌었죠 뭐. 클라이밍 너무 멋있어 보이고. 제가 클라이밍을 좀 1년 정도 한 입장에서는 불가능해요. 그래요? 보면서 아 저거한테 불가능한데. 네 좀 걸 것도 없고 말은 안 됐지만 재밌었습니다. 이 영화엔 건물에 매달리는 장면이 유독 많습니다. 다윗씨도 더 테러라이브 너무 재밌었어요. 무너지는 건물에 매달리는 씬을 촬영을 했잖아요. 그때 어땠어요? 마지막에 이렇게 밧줄을 잡고 하정호씨를 노려보면서 연기를 했죠. 저는 그게 어쨌든 와이어를 메고 올라가잖아요. 근데 사람이 매달리면 몸이 일자가 안 되고 이렇게 기울어져야 된다고 그래서 와이어를 밧줄을 잡고 놓으셨어요. 살짝. 진짜 거의 이렇게 매달린 거예요. 이러고 촬영 끝나고 내려와서 팔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. 이렇게 묻어가지고. 이러고 이러고 덜덜덜덜덜. 오래하고 그래가지고. 너무 아팠어요. 그럼 진짜 어느 정도 높이가 있는 데서 한 거예요? 한 2층? 2층 정도? 그 정도 높이에서 이렇게 매달려가지고. 어머 그 정도가 딱 사람이 공포를 느끼는 한 10미터랑 가까운 지점이잖아요. 굉장히 공포스러운. 무서웠겠어요. 뭐 이런 장면 찍을 때 비밀을 알려주실 게 있으면. 아니 뭐 근데 다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떨어져도 안 죽어요. 그건 당연한 거죠. 그런 거는 잘 체크해야 합니다.